친구들 안녕 저는 수지라고 해요 반가워요 앞으로 저희 프린세스 토이티비 채널을 통해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날 수 있답니다 아래쪽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짜잔 오늘 만날 첫 번째 반짝반짝 캐스티티니핑 서프라이즈 집박스에요 우와 이렇게 한 박스씩 뽑을 때마다 다 다른 친구들이 들어있대요 우와 그러면 여덟 마리의 친구들 우리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진짜 너무 궁금해 여기에 로열티니핑도 들어있대요 과연 첫 번째 박스에 로열티니핑이 나올 것인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첫 번째 박스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 우와 이렇게 귀여운 만날핑이 나왔어 요리사무자가 너무 귀여운 만날핑이에요 안녕 지가 만든 요리를 먹어봐요 맞나? 우와 만날핑 나 너 요리 진짜 먹고 싶었는데 나 요리해줄 수 있어? 그럼요 저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맞나? 알았어 그럼 이따 친구들 오면 같이 해줘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요 맞나? 친구들 빨리 보고 싶어 다음 친구들 데려와줘 맞나? 두 번째 친구는 누가 나올까? 우와 우와 내가 한 번 뜯어볼게 우와 벌써 색만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우와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포근핑이다 안녕 나 포근핑한테 진짜 안겨보고 싶었는데 내가 따뜻하게 안아줄게 포근 정말 다 안아줄 거야? 그럼 내가 모두 다 안아줄 수 있어 포근 난 포근한 게 좋아 지금 만날핑 있는 대로 내가 데려다줄게 우와 정말 빨리 데려다줘 포근 포근핑 왔어 만나 내가 맛있게 요리해줄게요 만나 우와 뭐 해줄 거야 포근 나는 따뜻한 음식이 좋아 포근 우리 포근핑까지 만나봤어요 다음 친구는 누가 나올까? 너무 기대된다 과연 과연 우와 우리 엄살쟁이 아야핑이잖아 나 살살 들어줘 아야 나 아프단 말이야 알았어 내가 이렇게 조심조심 들어줄게 나 친구들한테 데려다줘 아야 나 아프 아야 알았어 내가 빨리 친구들한테 데려다줄게 애들아 나 너무 아퍼 아야 내가 따뜻하게 안아줄게 포근 아야핑 다음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 내가 다음 친구도 한번 뽑아볼게 우와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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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완 발레핑이야 나는 발레핑이야 흔들흐르르 돌 수 있어 발레 나도 너처럼 예쁘게 발레하고 싶어 발레핑 나처럼 따라해봐 발레 나 이제 너무 배불러 포근 그럼 이제 나랑 발레할래 발레 날 따라해봐 우리 같이 발레하자 핑그르르 발레 오 이제 하트핑 나올 때가 됐는데 이번에는 제발 제발 그럼 다음 친구는 누가 나올까? 우와 우와 소지가 좋아하는 로열티리핑 하트핑이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트 초롱초롱한 눈마을까지 너무 예쁘다 근데 친구들은 어딨어 츄 내 사랑이 듬뿍 듬뿍 줄게 츄 애들아 내가 왔어 츄 우리 발레하고 있었는데 같이 발레할래? 발레 나도 같이 발레하고 싶어 츄 같이 할래 츄 로열티리핑 하트핑까지 만나봤어 다음엔 누가 나올까? 우와 과연 다음 친구는? 우와 이번엔 간지럼 태우기를 좋아하는 까르핑이 나왔어 까르 나 너 때문에 갑자기 간지러운 거 같아 내가 간지럼 태워줄게 까르 친구들한테도 간지럼 태우러 갈래? 나 빨리 데려다줘 애들아 내가 왔어 까르 내가 간지럼 태워줄게 까르 나 너무 간지러워 츄 나도 간지럽단 말이야 발레 과연 까르핑 다음에는 어떤 친구가 나올까? 이제 두 마리 함께 남았는데 로열티리핑 우리 방글핑이 숨어있어 과연 누가 방글핑일까? 너무 고민돼 이 친구를 뽑아볼래 우와 우와 방글핑은 아니지만 깔끔함을 담당하는 티니핑 싹싹핑이야 싹싹핑 우리 집 청소도 해줄거야? 그럼 내가 모두 다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줄게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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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져라 싹싹 싹싹 이제 친구들 있는데도 청소하러 갈래 싹싹 빨리 데려다줘 얘들아 내가 청소해주러 왔어 싹싹 싹싹싹 깨끗해져라 싹싹 너무 고마워 까르 그럼 마지막 친구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너무 기대가 돼요 우와 우와 여러분 로열티리핑이에요 마지막은 방글방글 웃고 있는 방글빙 왼쪽에 빨간색부터 아래쪽에 포도처럼 귀여운 머리까지 너무 예쁘다 지금 친구들 다 모여있는데 방글빙 너도 놀러갈래? 나도 너무 놀러가고 싶어 너무 재밌겠다 방글 우와 방글빙 왔다 나랑 같이 청소하자 싹싹 싫어 난 친구들이랑 놀거란 말이야 방글 친구들 친구들이랑 놀러갈래 짜잔 여덟 마리의 캐치티니핑 친구들을 다 만나봤어요 TV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여운 캐치티니핑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수지의 첫 번째 활용법 다이어리 한번 달아볼 거야 그럼 수지가 제일 좋아하는 핫추핑을 달아볼까? 여기 안에다가 핫추핑의 이 고리를 달아주면 돼 톡 그리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세워주면 우와 캐치티니핑 다이어리 완성 이제 핫추핑과 나는 비밀 친구야 츄 수지의 두 번째 활용법 바로 짜잔 내 가방에 달아줄 거야 이번에는 방글핑 친구를 내 가방에 달아줄 거야 고리를 이렇게 톡 하고 걸어주면 우와 방글핑 가방 완성 이제 어딜 가든 방글핑과 함께야 방글 수지는 이렇게 가방에도 달아보고 다이어리에도 달아봤어 너무 예쁘지? 친구들의 물건에도 이렇게 티니핑을 함께 달아봐 친구들 어때요? 오늘 만난 티니핑 친구들 너무 귀엽죠? 이렇게 8마리의 티니핑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마치 로미공주려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 테니까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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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